하나님은 최대로 너그러우신 분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말, 고마움의 말, 위로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체의 성품이 감사요, 고마움이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는 이유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거든요. 나를 만드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우리 그게 열등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작은, 정말 작은 먹고 살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운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서운해하십니다. 우리 자꾸 표현 중에서 좋은 표현이 있고 나쁜 표현이 있는데 저도 중국어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우리나라 말도 있죠. 이게 이런 표현보다는 감사의 표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요나가 보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하니까 요나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9절에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게 합당하냐고 그러니까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대요. 보통 성격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물고기 속에서 한 번 당한 다음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지자지만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성격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 빨리 꺾어야지 우리 내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내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나가 불평했을까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주변 사람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안 봐버리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안 봐버리거나 아니면 삐지죠. 하나님 몇 년간 내가 이 사업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몇 년간 취업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또 뭡니까?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 교론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네. 요나가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이제 니누의 백성들은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라는 옛날의 제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도가 니누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악한 민족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핍박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사업 거래처 예수 안 믿고 나를 핍박했는데 망해야 되는데 계속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요나가 하나의 앞에 삐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좀 용서해 줬으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꼭 남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대기 원하고 나에게는 극류의 잣대를 대기 원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요나가 3장 4절에 보니까 40일 후에 망한다고 자기가 외쳤는데 안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면이 안 서는 것 아니에요? 자기는 선지자고 예루살렘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외쳤으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한 민족이 살아나는 것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 사람들도 유교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이 체면의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무리해서 뭐합니까? 무리해서 비싼 잣볼죠. 또 아이들을 물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남들이 또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무리해서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강남 들어간다고 그러고 체면이나 남시선 꺼버리면 사실 우리 인생이 참 자유로워지거든요. 모든 게 은사라서 공부도 자라는 애들이 은사받아서 좀 쉽게 쉽게 되는 게 있고 체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사받으면 좀 잘 되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한다고 꼭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영웅처실 W니까 그건 또 되긴 하던데 그것도 또 유전자가 있는 거겠죠. 우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요나 같은 마음은 버리라는 거예요. 삐지는 마음은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서운함을 극복해요. 서운함을 극복한 사람이 오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력서에 많이 옮긴 사람보다는 한 군데 오래 있는 사람들을 어떨 때는 인정해 주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견딘 거거든요.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삐지지 않고 견디면서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그 신앙이 깊어지냐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을 못 견뎌요. 처음엔 불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서운하고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그래서 또 교회에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무슨 기적, 지진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박넘쿨로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시뿌린음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시부 비유, 보아비유, 진주비유, 그물비유 작고 단순하고 쉬운 걸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박넘쿨로 가르쳐주세요. 박넘쿨이 뭘까요? 갑자기 직장에서 내가 아낀 작은 자리를 빼앗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상사가 이 자리는 너무 좋았는데 너 책상 좀 저쪽으로 옮겨.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하죠. 그리고 저 상사가 너무 밉죠. 또 여러분 작은 취미 있었는데 주변에 이웃에 있는 아줌마가 또 이웃에 있는 아저씨가 더 잘해. 우리 남전도열은 집사님이 헬스장에서 내가 제일 무거운 거 벤치프레스 막 치고 있는데 옆에 더 센 사람이 와서 더 치고 있어. 화가 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극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나가 박넘쿨이 사라지니까 환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별로 공감을 많이 못했는데 올해 여러분 뜨거우니까 좀 공감하죠. 뜨거운 태양 밑에 있는데 그 태양 밑에 있어서 그 나무가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캠핑 가보면 나무 최고 좋지만 여러분 나무가 뭐 많습니까? 그러니까 캠핑하는 분들이 플라스틱 타프 같은 거 치죠. 그것만 있어도 좀 살겠다고 그러고 나무 밑에 있으면 최고라고 하죠. 이번에 고성 갔더니 마을마다 경로당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한 그릇씩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경로당은 꼭 좋은 나무 옆에 지어집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경로당은 꼭 좋은 나무 옆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부터 그 박넘쿨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니까 경로당 지을 때 어떤 얘기예요? 어디다 지을까 하니까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주 모이는 박넘쿨 밑에 짓자 이러니까 경로당이 거의 좋은 나무 옆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물어봤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 더운 여름날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즘 누가 나무 밑에 있나? 에어컨 밑으로 가지.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나무 밑에 안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나무 밑에 보면 지저분해요. 먼지가 쌓여 있어요. 요즘은 에어컨 밑에 있습니다. 요즘의 박넘쿨은 뭘까요? 하나님이 에어컨을 고장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어떤 집사님 집에 너무 더웠을 때 에어컨이 고장났대요. 그래서 너무 그 가족이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울 때 하필이면 에어컨을 고장나게 하셨나. 그 주일날 아버님이 얘기했대요. 우리 오늘 아침에는 각자 일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자기 교회에서 데리고 오자. 그래서 교회에서 피난 갔다 온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걸는 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너 박넘쿨 그렇게 아끼지. 그런데 이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 있어. 그래서 좌우를 분별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이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12만 명의 어린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는 20대가 60%라면서요. 20대 밑이. 엄청나게 젊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베트남 땅에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베트남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래서 요즘 이번 주 불안해요. 베트남하고 우리랑 축구를 하면 이 사랑하는 민족을 놓고 이 결과를 어떻게 둘까. 우리가 이기면 그들이 상처를 받을 거고 또 우리가 지면 우리를 무시할 거고. 그래서 기도를 어쨌든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많이 영향을 끼쳐요. 박넘쿨도 내 인생에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박넘쿨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죠? 아 하나님이 박넘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많이 만지는구나. 또한 하나님 이 박넘쿨을 내 인생 가운데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물질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교해야 되는데 휴가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해야 되는데 건강 좀 주십시오. 저는 요즘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어떤 집사님이 아프다고 오면 이랬죠. 하나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 병을 60세까지만 좀 건강하게 견디십시오. 아니에요. forever. 영원히. 70세, 80세까지 관절이 튼튼하고 80세, 90세까지 눈이 모세처럼 튼튼하고 이거 욕심 아닙니다. 여러분 이왕 기도해서 우리 인생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노아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내 관절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요. 박넝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세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면 니누에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요즘 얼마나 잔인한 시대입니까? 요즘 사회를 보면 무정해. 진짜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사업하다가도 내가 죽겠으면 과감히 상대 던져버립니다. 니누에 같은 시대가 됐어요. 점점 무정해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더하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고 다른 나라 뭐 장기 팔질을 안 나 아프리카에서 내전하면서 팔다리를 끊어버리지 않나 여러분 소동과 고무라와 다를 때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소동과 고무라와 지금 다를 때가 뭐가 있어요? 지금 물리적인 폭력 아니면 뭘로 하죠? 물질로 상대방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내가 가진 물건으로 상대 망하게 하잖아요. 내가 가진 가격 경쟁력으로 난 못 쓰게 하잖아요. 이게 사실 현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갖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일단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내가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또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니누의 백성들을 죄사함을 해 주셨는데 혹시 내 죄가 있습니까? 그럼 내 죄사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니누의 백성을 향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니누의 백성들이 먹고 살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먹고 살지 않게 해 주시겠으며 니누회를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요나에게 순식간에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좋은 박넝쿨을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계의 성도들 우리 최대로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지키시고 열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또 구월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참 너그러우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삐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니누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또 그 박넝쿨까지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